이번 시간에는 if 조건문에 이어 스위치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문은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문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문입니다. 스위치문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는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브레이크 이런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스위치문을 만드는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형 변수, 밸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자, 밸류는 1이라고 일단 초기값을 주었습니다. 자, 스위치는 스위치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여기에 밸류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스위치 블럭이에요. 자, if문에서는 if 뒤에 조건문을 주고 그 조건에 해당했을 때 if블럭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 수행됐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스위치문은 밸류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이 안에 케이스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케이스가 1이냐? 이렇게 문장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케이스가 1이라면 우리는 1이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if문에서 else, if, else, if 이렇게 여러 개 부여할 수 있었듯이 케이스 구문도 여러 개의 케이스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2하고 부여를 하고요. 자, 그랬을 때 2가 나오면 2라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케이스 3 이렇게 한번 수행을 해보고요. 3이 나오면 3이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 아니라면 디폴트라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if문 사용하실 때 마지막 else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밸류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라면 그 외에 다른 숫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위치 구문이에요. 자, 실행을 해보면 현재 밸류는 1이거든요. 자, 우리는 밸류는 1이라는 것만 출력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냥 실행을 해보니까 밸류는 1인데 1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케이스 1에 만나서 1을 출력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 3, 그 외 다른 숫자 이렇게 다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스위치는 만난 케이스부터 자, 다시 밸류가 2였다고 바꿔보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실행을 해보면 1은 출력되지 않았지만 밸류가 2이기 때문에 케이스 2번이 만나서 케이스 2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케이스들이 모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성질은 만난 케이스부터 나머지를 모두 출력하는 것이 케이스 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아까 if, else를 사용했을 때처럼 수행을 하고 싶었다면 반드시 break라는 키워드를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break를 한번 적어 볼게요. 똑같이 다른 케이스들에도 break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2를 넣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밸류가 1이었고 케이스가 1번에 맞기 때문에 이 1번 케이스가 실행될 때 수행하는 2를 출력하고 break를 만났기 때문에 스위치 문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밸류를 2라고 다시 바꿔 놓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밸류가 2이기 때문에 케이스 2번에 만나고 2번 케이스가 실행해야 할 구문을 실행한 다음에 break를 만나서 스위치 문을 바로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모두 실행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 구문을 빼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해당되는 케이스만 실행하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문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셔야지만 해당 케이스 문을 모두 빠져나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다음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은 JDK 7 버전에서는 스위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밸류 부분이 정수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JDK 7부터는 스위치 구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정수뿐 아니라 문자 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문자를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자 열은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스트링 타입 A하고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str 이렇게 들어와도 에러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케이스가 A였을 때 케이스가 B였을 때 이런 식으로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JDK 7 이후부터는 문자 열을 가지고 스위치 케이스 문을 실행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스위치 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